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하며 불경기 우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.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은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속달 동안 2.4% 성장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. 이로써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2%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그보다 나은 2.4%나 성장하는 호성족을 얻었습니다.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2%와 2.4%의 건전한 성장을 이어간 것이어서 올해의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의 불식시키고 있습니다.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루 전날 기준금리를 0.25포인트 올린 다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 경제 불경기가 올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.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성적이나 경제 분석가들의 상치였던 2%를 뛰어넘은 것은 연속금리 인상으로 냉각될 것으로 보였던 미국민 소비지출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 투자는 급반등했으며 정부 지출도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 미국 경제의 68%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지출은 2분기에 1.6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1분기에 4.2% 증가에 비해 대폭 둔화된 것이지만 근 2%에 가까운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어서 우려를 떨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 26일까지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 5.26% 내지 5.50%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테크업종에서 수만 명이 해고되고 지역은행들이 파산했으며 주택시장은 냉각됐습니다.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대량 해고 태풍이 일부 업종에 거치고 중소기업들이 이들을 흡수함으로써 미국의 고용은 올 상반기에만 167만 개나 일자리를 늘리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은행들의 파산 도미노도 막아냈고 주택시장도 다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. 2분기 3달 동안의 미국민 개인소득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도 플러스 2.5%를 기록했습니다.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1분기 4.1%에서 2분기는 2.6%로 많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질 소득이 플러스로 돌아선 데다가 물가는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갑을 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.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소득이 늘고 있는 데다가 물가가 진정돼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다면 미국 경제 전반이 올해 불경기 없이 물가도 잡는 소프트랜딩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.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. 아멘